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CJ대한통운은 이미 토요일 배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CJ대한통운은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. 공용홈쇼핑의 채널은 20번대 초반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회사 측은 채널은 아직 협상 중이며 가능하면 앞번호를 원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